안녕하세요. 분양캐스터TV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평택 화양지구의 첫자리에 위치하게 될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요. 1군 브랜드의 30평대 대단지 아파트가 3억원대로 잔여세대 분양 중이라고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택 화양지구는 전국 도시개발사업지 중 세 번째에 해당하며 국내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24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서해선 안중역은 서울까지 30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니 서울까지 출퇴근이 용이해지고 지속적 인구 증가와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해당 지역의 신축 부동산 시장의 투자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양지구 최대 규모로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 중이며 일부 세대에서는 서해의 탁 트인 오션뷰 조망권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25년도 개교 예정인 단지 앞 초중 고등학교를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다수의 강공서나 대형병원 등 완벽한 생활 인프라도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31층까지 총 14개동 1571세대 대규모 대단지로 72768세 타입으로 구성되며 전세대 남양이주 배치와 단지 내 조경 면적만 9천여평에 달하는 자연 친화적인 숲세권 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이며 입주는 26년 3월이고 중도금 무이자에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금 천만원 정액제의 8사 타입이 3억원대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초기 자본 부담 없이 일군 브랜드의 내 집 마련을 원하신다면 줍줍기에 놓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다음 현장도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